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러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입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으로 대성물로 오신 예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김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최고의 성김이 바로 대성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식이 전날 밤에도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씹겨줄 만큼 성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대성물은 희생제물을 의미합니다. 희생제물이 필요한 이유는 제 문제로 피헐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많은 사람을 위해 희생제물, 속제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떠난 원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만이 행복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최고의 신분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는 나보다 옳도다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 첫째는 로벨, 두 번째 아들은 시몬, 셋째 아들은 레이, 넷째 아들은 유다로. 유다로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유다의 엄마는 레아이며 유다의 뜻은 찬양하다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자가 대를 이어가는 것이 전통입니다. 예수는 이사계의 장자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수에게 주메 예수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예수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이 예수에서 야곱으로 넘어갔습니다. 야곱의 장자인 로우베는 아버지의 부인 라헬이 죽자 라헬의 여정인 서모 피라와 동침함으로 장자꾼이 박탈당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자 성업의 모든 남자들이 한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모든 남자가 한례를 받은 지 제3일에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몰래 가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 유다를 축복할 때 장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장차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야가 출생할 것을 축복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습니다. 유다는 거기서 가난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유다가 가난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것인 잘못이었습니다. 유다는 수아의 딸을 맞지하여 첫째 아들 에이,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를 낳았습니다. 유다가 장자 에이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히버리오로 타마르로 똑바로 세우다로 종려나무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였습니다.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하였습니다. 오난이 그 시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에게 시를 주지 않으니 하려고 땅에 설정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 악함으로 오난을 죽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하여 아들이 없으며 둘째 형제가 형수와 결혼하여 형제된 의무를 행하는 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셀라가 장성할 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며 친정에 보냈습니다. 유다는 아들 둘이 죽자 며느리 다말이 불길한 여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 후 유다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유다는 친구 아들남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양틀을 깎으러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로 둔갑을 하여 유다를 기다렸습니다. 이는 셀라가 장성하여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얼굴을 가렸으므로 창녀인 줄 알고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하며 니게 들어가게 하라고 하니 다말은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었으며 유다로 말미암아 다말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친구 아들남 사람에게 염소 새끼를 보내고 담보물을 찾으려고 하니 그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불에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말이 사람을 보내어 도장 끈 지팡이의 주인으로 임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다는 장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의 후손으로 원약의 대를 이어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믿고 그가 옳다다 옳도다고 한 것입니다. 다말은 생명을 건 믿음으로 무너져가는 유다의 가문을 똑바로 세우고 종료나무 같은 기둥 같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언약 계보입니다. 유다는 다시는 며느리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해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말이 해산할 때 쌍둥이었습니다. 원래 아이를 낳을 때 머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산포가 먼저 나온 손에 홍색 실을 배웠습니다. 베레스는 영적 장자로 언약의 계보에 들어갔으며 뒤에 나온 홍색 실의 이름은 세라입니다. 베레스의 후손으로 다이시이 태어났으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해수론을 낳고 해수론은 람을 낳고 아멘 베다른 동생이 욕새벨 형들은 죽이려고 할 때 유다는 가문 보그마 애국 보그마에 기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장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여 우리의 혈육인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유다는 동생 요셉의 언약의 여정에 제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유다는 두 번째 애국의 양식을 구하러 갈 때도 아버지 야국을 설득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야국의 가족들이 애국으로 갈 때 야국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고생 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자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로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다섯 명의 여자가 쓰임받았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로 베레스를 낳았으며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으로 요소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인 한 명인 유다지파인 살몽과 결혼하였습니다. 룻은 모하베 이방 여인으로 과부가 되어 시어머니, 라오미를 따라 베들렘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세를 낳았습니다.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로 다이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세워 죽게 했습니다. 모두 상처투승이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기하게 쓰임받은 여자들입니다. 성경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원약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야기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속사학적인 관점은 유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유다는 원약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다말을 통해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 수 있었으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입니다. 유다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쓰임받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영혼구원으로 스타트만 2025의 주역으로 기약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스타트만 2025의 주역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원단 말씀으로 내 장막 틀을 넓히라는 이사야 54장 2절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27년이 되었습니다. 매 해마다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며 그대로 응답되어짐을 저는 27년 동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체험한 증인입니다. 올해도 원단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장막 틀을 넓히며 기도의 장막 틀을 넓히며 우리의 사역과 생업과 모든 하는 일의 장막 틀가 넓혀져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 생명 살리며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일에 기약에 쓰임받는 예원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